그런 거 꺼내줘서 드디어 나왔다 재료도 이제 굿? 어때? 스페이스 굿? 아 반응을 안 했죠? 맛있어! 맛있어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유리아 아 고르치 고르치스 고르치스 so 고르치스 아니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반응해 천천히 아니 앞에서 너무 정성스레 하고 계셔서 먹기가 너무... 자 두 번째 음식입니다 비프 타르타르 해요 비프 타르타른데 효연이가 6회 좋아해서 4효연이야 세 번째 아무즈뷰씨는 효연이가 생각나서 아무즈뷰씨라고 아무즈뷰씨가 무슨 뜻이야 얘기야? 식전에 입맛을 돋구기 위한 뭐랄까 식전 요리? 랄까 어디인 사람 아니야? 프랑스 그러니까 한입거리로 먹을 수 있는 음 어때? 너무 맛있어 이거 향이 너무 좋아 아 진짜 약간 고춘향이 향 나는 것 같아 안에 있는 베이스는 뭐야? 향이 달라서 너? 어 맞아 골든체리 콤포트라고 골든체리 콤포트 향이 뭐냐고 맞췄어 얘가 진짜요? 재밌구만 바로 줄까? 대구 브랑다드라고 써져있어 이것도 웰컴 디슈 중에 하는데 그냥 한입에 꼭 먹으면 맛있는데 천천히 즐기세요 엔조이 요리는 밥 먹었어? 나는 우리가 먹는 것만 봐도 돼 보겠지? 어 끝나고 하하하하 끝난 거 라면 먹었어? 라면 먹었어 진짜 밥 먹었어? 네 끝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음 오사믹 글레이즈 어떻게 만들었어요? 나 어떻게 알았어? 일반보다 조금 더 밀치해서 맞아? 맞아 찍어 먹는 게 맛있어? 아니면 그냥 먹는 게 맛있어? 찍어 먹는 게 맛있어 진짜? 포스를 준비한 거 보면 하나하나의 이 음식의 노트와 오사믹 흥를가 버스 Todd 피아내 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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